안녕하세요. 러시아 친구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말하고 싶어요. 지금 제가 니마를 개설한 지 몇 개월이 됐는데요. 제가 처음에 채널을 개설했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다 같이 보기를 바랬던 채널인데 제가 이 채널 개설한 지 몇 개월이 됐는데요. 제가 사실 처음에 채널을 개설했을 때 저는 러시아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다 같이 보기를 바랬던 채널인데 유튜브 구글의 알고리즘 상 제가 보기에는 이 러시아 한국이 동시에 보기는 힘들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제가 내린 결론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채널을 한국인들을 위한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한국말로 더 할 예정이고 하지만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러시아어 자막은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께 제가 러시아 채널을 개설을 했다는 것을 알리는 영상이기도 하고요. 저는 그 새로 개설한 채널에서 한국말은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러시아에서 러시아 말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으시면 그 채널을 와서 또 봐주시면 제가 감사하겠구요. 그리고 러시아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채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는 컨텐츠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렇죠.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영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